강남구가 제24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6일 구청회의실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은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기여자 총 17명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로식당과 청소년교육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어르신을 비롯해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10년 이상 임의용 봉사를 실천해온 어르신 등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은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지역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기념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표창 수여식을 비롯해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과 또 우리 구민과 또 우리 구청에 관계하신 여러분들 또 강남 노인 종합복지관에 제가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봉사자들이 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건강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